Q.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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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떨어지겠지?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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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How are you? I'm fine 저는 유튜브에서 라방하고 인스타로 넘어왔습니다 아직 밥 안 먹었어요 Hi 반갑습니다 파이팅 땡큐 인스타라방 오랜만이에요 그쵸? 오랜만.. 아주 오랜만이에요 저번에 화보 찍고가 마지막이었나? 그 다음에 한 번, 한두 번 더 했나? Are you okay, my love? Yes I love you Thank you 이제 볼 수 있어 일 끝나고 왔군요 How are you? I'm fine How are you? I'm fine 예뻐? Thank you 인스타가 좀 더 샤한 것 같다고요? 아, 방불을 껐어요 방불을 끄고 왔습니다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유튜브에서 라방한 건 업로드하고 업로드 마치고 방불 끄고 켰어요 오랜만에 만나는데 많이 보고 싶어요? 베트남에게 안녕 말할 수 있을까요? 안녕 베트남 파란색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잘 골랐군요 잘 골랐어요 잘 골랐어요 잘 골랐어요 잘 골랐어요 잘 골랐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약간 아직 8시 밖에 안 됐지만 밤 느낌으로 옷 프린팅이 특이하네요 두 사람과 함께하는 느낌이죠 두 사람과 함께하는 느낌이죠 두 사람과 함께하는 느낌이죠 Hello from Malaysia Don't forget to drink water Okay 고마워요 어제 아직 아마 제가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8.30분 아 8.50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자 잊지 마세요 알겠어요 Hello from Pilly Fiends Hello 夏休みなのに休みがなさすぎるの? かわんちゃん応援して なんで休みがないんですか? 休みなのに 仕事がいっぱいとか 宿題がいっぱいとか 오늘 어땠나요? 오늘은 아침에 촬영을 갔다가 집에와서 빵을 이런거 저런거 열심히 먹고 기절해서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라방을 켰습니다. 중간에 미드를 좀 봤구요. 다음 드라마까지 기다릴게요. 저도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손아트 주세요. 여기요. 향수 어떤거 쓰세요? 저는 향수는 잘 안씁니다. 지금 딱 맘에 드는 향수가 없어서 안쓴지 좀 됐어요. 저녁 아직 안먹었습니다. 티셔츠 카와이. 아리가또. 이렇게 자꾸 기운해. 전 약간 밑에서 위로 찍는걸 좋아하는데 얘가 자꾸 기운해요. 요새 활동 뭐하고 계시나요? 저는 요즘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것 같아. 한국어 어려워요? 한국어 어렵죠. 어느 나라분이시죠? 너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조명이 같이 내리거든요. 머리가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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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자꾸 만져서 그런가 또 볼륨이 좋네요 가은이다! 높은이다! 유튜브에서 라방하고 인스타로 넘어왔어요 하트 하트 화면에 뭐가 묻었구나 얼굴이 묻었잖아 립은 뭐 사용하실까요? 음... 오늘은... 뭐 묻었을까? 아마... 오늘은 디올과 제니하우스 한국의 미용실에서 만들었어요 립 뭐 발랐냐고 하셔서 오늘은 두 개 발랐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거 맞나? 어? 나 이거 안 바른 거 같은데? 이거 아니었는데? 뭐 발랐지? 이거 바른 거 맞나? 불이 꺼져 있어서 어? 이거 안 발랐는데? 디올 거 아니었나 보다 잠시만요 이거 안 발랐지? 어? 이거구나 아 이거 발랐구나 이게 어디 걸까? 아 신데렐라 스토리? 어디 건지 모르겠어 KPNP 인터내셔널 아무튼 립스틱 스윗코랄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적혀있는 건데 아무튼 이거 발랐습니다 이거... 이거 바탕으로 바르고 브러쉬로 발랐지만 이거 바탕에 바르고 가운데 쪽만 이거 발랐어요 제니하우스 에어핏 립스틱 쨍한 코랄 이거 가운데만 브러쉬로 발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메라가 점점 내려가는 건가? 아까도 이랬나? 윤진 또 아테나있데 윤진이 마 고구니 나있데 엄청 쨍해서 살살 발랐습니다 아 일본 분인데 한국에서 유학 중이시구나 조명이 점점 내려오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얘들아 됐다 분명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정신 차려 하이클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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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방은 처음이에요? 라방을 제가 자주 하지 않아가지고 그죠? 놓치면 볼 일이 잘 없죠. 고고생이 다잇대. 아리가또고사임. 저한테 고등학생 같다고 하셨어요. 널리 덕분일까요? 인도네시아. 안녕 인도네시아. 밥을 먹었지? 아직 안 먹었어요. 밥을 먹었지? 나는 알코올 프리. 그런데 취해. 이건가요? 그런데 취해 맞나? 일본어 배우셨어요? 중학교를 일본에서 다녔어요. 한국에서 다녔어요. 한국에서 다녔어요. 한국어 안녕, 다우리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음식은 물 저는 물을 제일 좋아합니다 물 T샷이 너무 걱정되어 이 남자의 얼굴이 생각나요? 최근 최애 간식은 뭔가요? 최애 간식은 에클레오예요 에클레오 먹고 싶다 에클레오 먹고 싶다 에클레오 먹고 싶은데 저희 집 주변에 파리바게트랑 뚜루쥬루에는 에클레오가 없더라고요 게 누구에요? 저는 가은입니다 정말 가은싱을 좋아하는 것인가요? 누군가가가? 언니, 우캔 윙크 우캔 윙크 I can win 이 또 기운다 이 또 내려오네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내려오네 You like my shirt? Thank you Can you do egg yolk? No 떨어지는 거 봐 얘가 싫대잖아요 먹고 싶은 거 말해보라고요? 예지씨? 예지씨 오셨어요? 먹고 싶은 거 말해보라고요? 저는 지금 냉면 냉면도 먹고 싶고 에클레오도 먹고 싶어요 예지씨 오랜만입니다 일본의 어디가 좋아하세요? 일본은 아 일본에서 유행하는 말이에요 음 오케이 오케이 일본에서 유행하는 말이에요 일본에서 유행하는 말이에요 엄마한테 전화 왔어 오랜만에みたい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切れました 이 라이브가 나니 이거 라이브가 너무 보고 싶다 일본어 천재네 예술씨 러브유 러브유 땡큐 땡큐 가은 TMI TMI 내 TMI가 아닌데 까미야 까미는 지금 자고 있었지만 깔때기를 했다 TMI 진짜 TMI죠 까미는 깔때기를 했다 TMI 미안 잘자 너는 왜 항상 내 위에 있는 문자를 읽니? 글쎄요 왜 그럴까요? 나는 왜 그럴까? 제가 뭘 의도하는 건 아닌데 이게 눈에 잘 들어오는 문장이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잘 읽히는 분께 좀 잘 읽혀요 이렇게 지나가는 게 좀 다양하게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쉽지 않네요 그래도 이번에 읽었네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누나 케 카 카 케 베 따 저거 어느 나라 말일까요? 아시는 분 저런 느낌의 문장들을 제가 네이버에 쳐도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더라구요 콧수이 사용하지 않나요? 마음에 들었을 때 사용하지 않나요? 너의 드라마가 무엇일까요? 이름은 하이클레스 코멘토 요마레마스 요니 가나이마이시다 언니 윙크해 주세요 채연이 만났냐구요? 저번에 본 이후로는 안 봤네요 선미 원장님 오셨습니까? 은비랑 필라테스 하셨던데요 방송에 나오셨던데요 언니 일을 왜 이렇게 잘해요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어서 그거를 좀 아직 다 잊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일본어 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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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렇게 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방송에 나왔다고요? 저 말고 지금 여기 라이브에 오신 필라테스 원장님이 은비랑 필라테스 한게 나왔더라구요. 방송에 나온 건지 나온다고 한 건지 유튜브에 나왔더라구요. 何가고고고 말하는지? 나는 2가고고고? 일본어에 한국어? 영어는 좀.. 듣기 받을래요? そんな感じ입니다. 라방 좀 오랜만에 잡았어요. 자꾸 귀여워. 가만히 있어. 또 보니까 좋쥬? 나도 좋아요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면 어디가 먼저 가고 싶나요? 저는 가까운데도 좋고 좀 멀리도 가고 싶고 가고 싶은데 너무 많은데 호주도 가고 싶고 독일도 가고 싶고 캐나다도 가고 싶고 일본도 가고 싶고 다 가고 싶네요 최근에忙? 그렇게忙? 그렇게忙? 조금? 조금? 또 닦게? 은비는 권은비냐고요? 네 권은비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 조명아 왜 자꾸 내려오는 거야 내가 고정을 이렇게 박박하게 했는데 왜 그러지? 뭐가 문제지? 왜 그러지? 맘이 안 돼 어머니께서 전화도 하시고 카톡도 하셔서 잠깐 보겠습니다 와우 어머니가 피자를 사갖고 오신다고 합니다 내가 간식으로 빵을 먹은 걸 모르시고 냉면 먹자고 할까 했는데 피자를 사 오시는군요 맛있게 먹을 수밖에 와우 방긋 입먹기 권을 보냅니다 Can you sing next level? 어디를 불러야 되지? I'm on the next level 저 가사를 모르겠다 넥스트 레벨 좋아하는데 가사가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네요 Home ground 채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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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 난다 난 피자가 좋아? 피자 피자는 콤비네이션일까요? 콤비네이션이 가장 좋아해요 치즈 몰이 몰이 승관이 형은 동생이에요 네 승관이 형은 동생이에요 네 승관이 형은 동생입니다 네일을 하지 않아요 드라마 촬영에서 네일을 하지 않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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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모습이 본격적으로 볼까요? 나이게 분명 구도를 딱 잘 잡고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이상해지는구만 그래 何のドラマの撮影韓国のTVNっていう放送局のハイクラスっていうドラマの撮影をしています 9月に流れます We need to hear your Havana Havana, Havana 진짜 오랜만이다. Havana 얘기 자체도 오랜만이네요 And Venom Nana, I feel my heart is in the Venom Nana 오랜만이군요 How was your day? It was good Good 좋았다는 말 밖에 ドラマ見る?ありがとう 見る?見るの見ないの? どっちかな? どっちかな? 好きな日本の曲 좋아하는 일본 노래 이거 제목이 뭐죠? 한국말 했다 일본 말 했다 これあの 曲の名前が思い出せないんですけど 背景ありがとう 読んでいるあなたは どこで何をしているのだろう いるのでしょう これってタイトル何でしたっけね 何でしたっけ その曲好きです なんか小さい頃思い出すような 약간 怒られてる 日本에서 무슨 노래 좋아하냐고 하셨어 약간 怒られてる この曲 好きです なんか 小さい頃思い出すような こういう曲を 何が好きに思い出すような 詳しく思います 今の曲は 手紙の音の 手紙の音だ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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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の曲好きです なんか の由明の? の由明の音だよ うまく初めて 古い歌の音だよ 한국어를 배우다가 영어 실력이 떨어졌어요 어떡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일본 가서 일본어 하다가 영어 실력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영어를 하려고 하면 뭔가 외부 거는 일본어 이렇게 갈아 끼워지면서 영어 해야 될 때 자꾸 일본어만 나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오랜만이네요 맞아요 인스타 라이브 엄청 오랜만이죠 유튜브 라이브 끝나고 인스타는 잠깐 할 생각으로 왔는데 오늘은 뭔가 인스타에 여러분 댓글이 되게 빠르고 질문도 많고 할 말이 많네요 스페인이예요? 스페인이예요? 지금이 나고 싶네요 인스타는 외 affirm nano 열고판도 못 먹었어요 밥 아직 안먹었어요 행복하죠 좋아요 감사합니다 SO 굿굿 지금 여기? 저의 병원입니다 벨트 위에요 쿱스형도 동생이냐구요? 네 한살 동생입니다 메이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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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때 아마 아마 리프와 眉毛 리프와 눈썹 이 가장 깊게 메이크할 때 꼭 하는 부분이 뭐냐고 하셔서 아마 엄마도 입술과 눈썹일거라고 했어요 꼭 잊진 않거든요 그냥 내키는대로 하고 맡기는 편인데 입술은 이 부분을 가장 진하게 바릅니다 한 번만 읽어줘 한 번만 읽어야지 저번에 만들었던 비즈 반지 있으면 보여줘 알겠습니다 비즈 반지도 있고 사촌동생이랑 같이 팔찌도 만들었어요 어디있지? 어디있지? 봉투에 다 넣었는데 봉투에 다 넣었는데 팔찌 하나만 있네 지금 어때요? 귀엽죠? 이거 지금 제 최애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차면 귀엽거든요 샴푸 노래 해달라고요? 샴푸가 되고 싶어 샴푸 뼈가 되싸 아니 건강해요 왜 제가 아프냐고 하셨죠? 스마홍 케이스 어 아 봤는데 스마홍 데 주린아 주린아 희사시부리 What is your favorite ice cream flavor? My favorite ice cream flavor is Maybe coffee Or chocolate 가은이 살 빠진 것 같아요 많이 먹으세요 저 많이 먹습니다 후추의 희사시라고 생각하시나요? 희사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요? 이거요? 한국어로 이거요 이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한국말로 이거요 이거 고래 귀여워요 울산에 홍보 울산 홍보 사진 화보집 아직 읽을 하려던 건 아닌데 화보집 찍으러 갔다가 받았어요 오 혼자 잡다 귀엽죠 매니저님이 이거 두 마리 받았는데 고순이랑 고도리라고 이름을 지어줘서 엄마 한 마리 저 한 마리 데리고자 합니다 왜 안 떨어지 그지락 고지라 안돼 미안 미안 너 밥 먹었어요 아직 밥 먹지 않았어요 아직 밥 먹지 않았어요 곧 곧 안녕 칼린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안녕 안녕하세요 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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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구비가 왜 이렇게 더 뚜렷해졌어 오늘 샵 갔다 왔어 드라마 촬영 갔다 와서 샵 메이크업이지 보보리스 보보리스 이건 내가 칠했어 기다려줘 왜 기다려줘 이루여 주리나 나니시데루 간지여멜일은 역시 얼굴이 좀 달랐다 댓글들 읽고 있습니다 고마워 티셔츠 처음 보는 거라고? 파란색을 처음 보나? 이거 색깔별로 다 있어 검정색은 은비가 가져간 것 같다? 흰색이랑 노란색도 있을까? 배고파요 이거 이거 맛있어 맛있어 시간이 있다면 라이브에 참가할까? 생각해봅시다 고함라면 고함라면 기대 근데 엄마는 왜 안 오시지? 그럼 하나 가져와야겠군 오케이 가져가세요 하덩비 라이브 오고 계신가요 마음이 밖에서 기다리는 거 아니죠? 라이브 중이라고 시따이 또 할 때 쓰레마이거나 주리나 초대해야지 그럼 같이 할 수 있는 건가? 하나도 안 해봤는데 콜라보 콜라보 지금 지금 가능할까? 생각해봅시다 조금씩 가능할까 마마가 帰고 초대해봤는데 지금 주리나 초대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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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할까 그래서 다녀오셨어요 라이브 조금만 하고 갈게요 쥬리나 쥬리나 노메이크 너메이커! 大丈夫? 久しぶり! すごい初めてやってみた 久しぶり 久しぶり 元気? 元気だよ? ジュイナも元気? すごいすごい 髪切ったよね 短いショートヘア 森? 森 森 合ってる? うん合ってる 私はすごい伸びたよ 本当だ!長い 長い長い エクステじゃない? 違う自分の すごい かわいい ご飯食べるよね ジュイナ カレーライスわかる カレーライス カレーライス? うんうん カレーライス食べる うちはピザ さっき聞いた ママが買って帰ってきたんで お腹すいた? そんなにすいてない パンをいっぱい食べて寝ちゃったんだよね 5時頃かな 大きい きよ おんにきよ 本当は 暑い うん暑い クーラーずっとつけっぱなし うん 韓国にいる? うん韓国にいる 韓国も暑い? 韓国も暑い 36度ぐらい えー 今日は ちょっとそれよりは暑くなかった気がする 雨降ってて 日本も暑いよ 日本も暑いよね 暑いって テカテカ 韓国語でなんて言うんだっけ? トウウォー トウウォーだ トウウォー 辛いはメンウォー メンウォー 覚えた ジュリナちゃんなんでマスクなの?って聞いてる ノーメイクだから 笑 見てっぶん 你是誰? 見てっぶん ちゅりな ズウォー TV ジュリナ デアが graves 暑い albo 日本語を好きだね 東日本語上手だね って言ってる 日本人だよ! Japanese peopleです! すごい! すごい久しぶり! 久しぶり! コロナがある前が最後あったから 韓国に行ったときにあったよね あったよね そうカフェ行って カフェ行った 楽しかった そうそう楽しかった あいたらいいな ねーあいたい ほぼしっぽよ などよ 全然あった また電話するね うん じゃあご飯食べてくるね あやるよ ほいふーん いきろうか ジューリナが 같습니다 。ジュリナとバイバしました なぜぃ マジューリナら一緒に 見 gospで Coleにいいの 주린아 메이크업도 안했는데 받아주고 고맙네 바이바이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도 바이바이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 손 씻으셨죠? 준비하고 오시면 저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린아 귀여워? 주린아 귀엽지? 둘 다 귀엽다고요? 고맙습니다 주린아는 에너지가 엄청 좋아하던만 엄청 약해 에너지 있는 친구야 You're so sad, you miss me Why you sad? You're so sad, you miss me You're so sad, you miss me You're so sad, you miss me Why you sad? You're so sad You're so sad You're so sad Beautiful Thank you Never forget You're so s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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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못 올리겠다 안녕 여러분 또 봐요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바이바이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음에 또 저녁 먹으러 갈게요 바이바이 주니나 아리가또 바이바이 간대요 가 뿅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